남교보 몬코 같은 나이라죠 내 맘 쉽게 읽히나 봐요 읽게 만나고 가버리나요 대화창은 옹달샘 초라하구나 말풍선 아님 물풍선 같네 화가 나 아이코스 진동에 또 낯겼네 여전히 희망에 끄네 목을 몇 안철 사랑을 먹노와 불을 짓고 있는 게 늑대 같아 보이나봐 그녀들에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남교보 몬코 같은 나이라죠 상남자 아닌데 난 밀당 같은 거 잘못해 그냥 좋아서 막 쓸 게까지 다 풀어주는데 그래서 쉽게 내 속돼 보이는 게 문제 아니 내 맘 다 읽었으면 독후감이라도 면만 있지 그리고 가는 게 상도덕이란 거 아닐까 널 욕하기 싫어 나의 인성들에게 너를 쉬워 보게 되는 게 싫어 그런 내가 싫고 그냥 네가 싫어 다음에 너가 아닐 너에게 너로 빛네 난 싫어 다른 인성들에게 너로 쉬워 보게 되는 게 싫어 그런 내가 싫고 그냥 네가 싫어 그냥 뒤져라 이 세상아 표지가 예쁜 게 좋은가 봐는 아름다움에 긴 줄이 아직도 잠을 안아나는 나는 왜 나는 왜 이거라면 가는데 이거라면 아는 게 너와의 만남의 때인데 그래서 나는 괴롭게 네 원하는 대로 외롭게 너는 날 읽어버렸네 딱 네 원하는 대로 내 겉에 내 속은 들어 날 보기도 전에 넌 저기로 나를 제대로 읽어줄 너는 이제 어디로 마지막에 말을 남기는 건 대체 왜 나인데 나는 가끔 말이 자주 너가 너무 이해 안 돼 나를 한번 너가 나를 볼 수 있게 너왔던 내 여재들이 왜 가든다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